아.. 일어났기 귀찮다 안와! 안와! 잘 닫어? 잘 닫어? 아이 귀여워 잘 닫어 오렌지 잘 닫어 엄마 나갈까? 엄마 나갈까? 안 나갈래 지켜봐 오이야! 낫뜬히 시원해 귀여워 오늘 아침은 바나나랑 까뽕 오늘 아침은 바나나랑 내가 바나나 먹는데 왜 니네들이 왜 거기에 걸려? 어이가 바나나 먹는데 왜 너네들이 왜 거기에 걸려? 으음 자꾸 신나! 여기! 어? 오늘 나의 아침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부었냐? 응 아침만 되면 너무 부어. 이게 다 살이 아니라 부은 거예요. 여러분 다 살이 아닙니다. 부었어요. 아침이라 부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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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headed une 엄마 아! 아 나 지금 못 찍는 줄 알아? 내 다이어트 식단 너 나한테 죽을래? 저는 붓기가 너무 많아서 진짜 살 아니고 붓기여가지고 지금 산전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아 더워 여름이 봄 없어 이제 봄? 뭔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다른 분들도 같이 마사지를 받는 곳이라서 마사지 받는 곳에 찍지 못했는데 엄청 편하고 좋았습니다 약간 산전문사를 속이라고 하면 몸이 진짜 엄청 가벼워지는 느낌 중간에 약간 독도 쌓인 곳을 엄청 눌러주거든요 좀 아프긴 한데 다 받고 나면 좀 시원해서 약간 몸이 되게 세밀고 나온 것 같은데 가벼운 몸길이래요 돈만 많았으면 한 두 번 세 번 출산할 때까지 받고 싶은데 난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완벽입니다 산전문사지 저는 이제 한영원에 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아서 밀크쉐이프를 먹고 있어요 밀크쉐이프를 먹고 있어요 후춘을 먹고 싶은데 가사지 아저씨 와야! 다 먼저 먹고 볼게 오빠! 나 지금 뭐 찍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다이어트 식단 찍고 있어 어 뭐야.. 뭐야 그거 encryering 소리소리 더 와라 얘들아 얘들아 불전 켜고 불전 켜지 왜 이렇게 어두워 헤헤헤 뭐야? 뭐야? 얘들아 나는? 얘들아 나는? 얘들아 얘들아 나는? 나도 집에 왔는데? 나는? 백설 나는? 엄마는? 설아 엄마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엄마 왔어 설아 엄마 설아 엄마 왔어 설아 엄마 왔어 아 귀여워 설아 엄마 왔어 엄마 아 귀여워 잘 졌어? 잘 졌어 오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세상에 귀여워 세상에 귀여워 아 귀여워 세상에 귀여워 아 귀여워 벗었어 나 벗었어 안녕 잘 가 안녕 잘 가 고 Fun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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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녀블이 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